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 행사인 만큼 국민의힘 등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협박해주신 내민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급 제주도의회 부의장님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체력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비가 좀 와서 우리 윗강탈아 갈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해서 오늘 강당이 꽉 찼습니다. 이 열기가 우리 국민의힘 열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사선위원이십니다. 윤상현 위원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당원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자주 우시질 우털 그런 우리 큰 어른입니다 당에. 우리 한 해 클 때도 당을 지켰고 쭉 어려울 때마다 꿋꿋하게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면서 당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당이 역사이자 우리 당이 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제주도당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얘기가 됐으면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윤상현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출신입니다. 부친이 오래동안 분행해져가지고 어머니는 의성분이시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지방에서 정치를 해라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 자신의 어떤 역량을 한번 발휘해보자 파견혈연 지어놓는 데서 한번 정치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인천을 한 19년 전에 맨땅에 헤빙하러 들어갔습니다. 공천 탈락도 많이 해보고 무소록도 두 번이나 해보고 또 낙선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4,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와 보훈이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영진 도당위원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다 하시는데 정치는 신의와 보훈이다. 또 정치는 주민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감동을 선사하는 거다. 또 정치는 진정성과 민간비로 하는 거다. 라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당원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서도 공부해보고 교생을 했습니다만 저의 주된 정보 분야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그래서 원래는 북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 당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외교행복 또 내치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6.25 이후에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우위기가 심각한 의미입니다. 우선 우리의 대외적인 자유민주주의 위기 북한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해지면 툭내줬습니다. 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저렇게 하나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핵무기를 적국에 투하시키기 위한 투하수단입니다. 과거 나카사키 1호시마 이런데로 수송기가 가서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을 가지고 쏜고 최근에 3일 전인가 ICB에 대외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만원층 뒤로 올라오고 만원층 뒤로 올라오고 미국 전역에 어디든지 미사일을 쏴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왜 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하는지 전쟁을 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한반도의 지원을 못하게 만들려 합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69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9만 명 그런데 너 들어올래? LA 때려 핵으로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 미국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LA를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지금 얘네들이 KN23, 24, 25 가끔 시문이나 TV에 보시죠. 팔자 기동하고 프랍 기동하고 순항미사일을 쏴는데 팔자로 나갑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쏘고 방사폭 쏘고 여러 개 미사일을 쏟았으면 우리의 군사력으로 다 막아낸다고 이 쪽에서 폭방자만 하지만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다 막아내줍니다. 우리의 천국 미사일 패트리어트 2, 3, 4 가지고 막아내느냐 물론 우리도 공격을 하겠습니다만 순수히 방어적 개념으로는 다 뽑아 그런데 얘네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때리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이었어. 얘네들이 지금 핵무기가 숫자가 얼마냐 40여, 40여, 40여 2029년까지 대격기를 만듭니다. 얘네들이 곧 침차 핵실험 핵실험 큰 핵무기를 터뜨린 게 아니라 저술핵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 곳에 딱 때리기 위한 그 정도의 용량에 맞는 핵을 무기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 지역의 인천 미초고다 인천 그래 한 3개 9만 딱 맞춤형으로 그런 핵북탄을 터뜨리겠다. 그 핵북탄을 또 미사일 가지고 쏘겠다. 이런 겁니다. 과함까지 3,500km입니다. 북한입니다. 일본까지 1,300km 북한에서 그러면 일본은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과함도 들어있고 미국도 사정권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핵무장을 하자 또 전선 핵북기를 재배치시켜다 놓고 요청을 하자 등등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무장 저도 핵무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도한 데한테 몰래 핵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 개발한다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인 제재를 가기 서울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보거든.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습니다. 왜? 미국에 대해서 대구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더 너희들이 나서라는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핵무기 배치하자. 과함 자체도 전수핵무기가 없습니다. 미국이 배치를 안시킵니다. 미국 조야의 지역에서 전수핵무기 배치하자 얘기했는데 전수핵무기 배치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적은 때부터 계속 줄기 처리하는 얘기가 우리 영의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실 배치하자. 그리고 그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에 의해서 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핵자산에 상실 배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자. 우리가 매년 주한미군 주둔 이 분당금으로 1조 2천원 우리가 그 정도는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우리도 동해상 지하에 갖다 놓으면 잠수함이 어디있지. 그게 훨씬 더 위협적이에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달에도 대전부질문을 통해서 이종성 국방장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상에다가 미국의 핵 잠수함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항상 상실 배치하자. 결국 그걸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같이 협의해서 쓸 수 있게 하자.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랬더니 한 두달 전부터 우리가 대통령실에서도 이 차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막 나오더라고 제가 주장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인 연례군사법 협의의 회의를 통해서 핵자산을 상실 배치하는 쪽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북한은 정말로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국민은 독재 역사 수거 핵가미사일 개발에 광고 인민들을 굶주리게 떨리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너무 북한을 잘못한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만나서 한 번에 완전히 위협을 위협을 하겠다고 제가 통일위원회 10일에 있었습니다만 그 첫날부터 절대 사기극에 대국민 사기극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극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뭐라고 얘기하냐 솔직하고 담백하고 이른 지도자다. 세상에 솔직하고 담백하고 예의받은 유시민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재벌 3세 중에 김정은만큼 혁신적인 지도자 어디 있었냐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한결같이 민생을 생각하는 지도자 지난 2018년 3월 27일 파문점 회담 이후에 우리가 여론조사 했죠 정폐의 여론조사에 김정은을 믿느냐 77%가 김정은을 믿느냐 77% 장관을 매번 나오면 김정은 믿으면 안 된다 다 김정은의 피해가 있을 믿는다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 한결같이 탑 있는 너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게 그 당시에도 너희들 속아주는 척하는 거다 너희들 믿는다고 일부러 속아주는 척하고 결국에는 북한하고 협작하는 거다 그 협작을 해서 한반대의 완전한 피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한반대의 완전한 피해가 아니라 완전한 행부장을 갖다 행부장을 갖다 행부장을 만들어놓은 정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고 북한 관계는 잘못했죠 한중 관계는 굴욕에 대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싸움에 지연한다 한미일간의 군사 동맹관계로 진전 안시킨다 미국 주도하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 안한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자기의 군사 중권을 중국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국정외교 저자 선생님께 한일 관계 보십시오 얼마나 악화시켜놨습니까 한일 관계 대화 자체를 아베부터 키시다 보며 문재인 정부 쪽 사람은 아예 대화를 안하겠다 한미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동맹을 가상 흔들어 놓은 정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에 가상 흔들어 놓은 정부가 정부가 문제인 정부였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은 것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3월부의 당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사실 저는 대통령의 외교행복 북한행복 이렇게 보면은 역대 오늘 대통령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문 참사 외교 참사라고 회사가 왜 이렇게 참사가 많습니까 완전히 정책인 선구 제가 11월 2일 날 북한이 오전 8시 25분에 미사일을 총 25발 발사 실험 그중에 한 발이요 울릉도 선쪽 150km 지점 LLL 이남 26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제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딱 4시간만에 LLL 이남 26 똑같은 장표에다가 우리는 미사일 세발을 때렸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우리의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 3월 26일 천안안고침 잠깐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의 젊은 수병 권복망하는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46명이 북한의 오래 공격에 의해서 산하가 되었습니다 당시 임영박 대통령이 5월 24일인가 용사의 전쟁 기념관에 나오셔서 두 번 다시 북한의 군사도발을 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천 명을 그런데 몇 개월 후에 10월 23일 또 북한이 연평도를 100주 대낮에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인가 지역을 도는데 막 서양보다에서 화염이 올라오고 그게 뭔가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연평도를 보며 4,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80여만을 쐈어요 포탄을 우리가 캐나이 자주포로 그 당시에 120여만을 또 쐈습니다 그런데 원점에 대한 파격을 안하는 거예요 원점 타게 하겠다고 5월달에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몇 개월 만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해서 원점을 타격해야 돼 북한의 개머리 진실을 때려야 돼 안 때리고 그래서 제가 밤에 박근혜 의원 그 당시의 의원님 대표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큰일났다 우리 정부 내용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내일 나가셔서 자기권 발동하고 우리가 엄한 대처를 한다는 것을 첨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벙커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화했어요 당시 정진석 전무수석이 나왔어요 정진석 전무수석한테 제가 이 지난 5월달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원점 타격해라 원점 타격 개머리 진지에 대해서 F-15K나 K-56으로 한동 직격탄을 날려라 북한이 함부로 전혀 못 건다 겨냥인지를 보여줘라 알았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내일 아침 봄틀 때까지 우리가 연평도 주민이 지하에 대피하고 있을 그때 때를 그래야 쟤네들이 무리를 깔고 잖아요 근데 안되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 수행하는 임재현 실장한테 아 의원님 왜 책임지에 연락 안하십니까 그 벙커에서 놀라있습니다 경호실장이 확장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자제시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합 의지를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에 딱 세 발 똑같은 자폐로 베넬을 이 무게를 쐈습니다 근데 또 놀랬을 거예요 속으로 야 김정은 국장에서 야 윤석열 고통이 아니네 똑같은 북한의 용토에다가 미사일 미사일 세발 수사 고통이 아니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 결단이 필요할 땐 결단이 돼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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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부터 대통령 외교 선반 하는데 제가 전문 참사 전문 정치도 좋고 국제사회 나가서 야 외국 정사하고 있어도 전혀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전문 참사하는데 전문 참사 아니다 정말 대통령이 절절히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다 두고 있어요 야 이건 조문 참사 아니고 바이든 뭐 40분에 저저저 그래서 내가 아 이걸 제가 반박을 해 전부 야당과 언론의 선동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타개를 해서 조문 외교를 갔습니다 바이든 도구 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행기가 9월 18일에 오후 3시 반에 런던 히드로공항에 떨어졌습니다 왕실 의정관이 나와서 미리 로 가라 저희로 가라 하면 그걸 따라갑니다 다음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예 장례식 이후에 종독 작성이라 그래서 그것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대로 똑같이 한 국가원수들이 누구냐 크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태리 총리 이집제 총리 모락포구가 다 똑같이 그런데 그 나라는 외교 참사라 조문 참사라고 얘기하는 왜 우리만 조문 참사라고 뷰잉이라고 해가지고 시신을 가서 보는 거 시신을 가서 보는 거를 안 봤다고 정말 참사라고 컨대 영국에 외교장관이 9월 28일 날 날아와서 너무너무 조문에게 감동을 받았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영어로 genuinely touched 감동 받았다고 콜리 크록스 주한영국 대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니 상대국의 당사자는 너무너무 감동 받았다고 우리는 어른나 위아라 외교 참사 조문 참사라고 아닌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세 번 만났어요 엘리자베스 이세의 여왕 조문 씨 갔을 때 찰스 부강에 마련한 만찬이었어요 또 미국에서 9월 23일 48초 만났다는 글로벌 재정 공약 개의회 만난 또 바이든 대통령의 주체 만찬 48초가 무슨 정상회담이 어쩌냐 막 떠들어 근데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오기로 되어 있다가 영국에 조문을 가니까 일정이 다축이 돼서 23일 하고 있고 또 미국에 허리케인이 있으니까 워싱턴이 빨리 돌아가요 186개 국가 중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맞는 국가원순 딱 다섯 명 다섯 명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페리드란드 마르쿠스 주니어 마르쿠스 대통령의 아들이 필리핀 대통령을 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 당시 영국에 리스트라스 영국 총리가 또 지임한지 사십시오 그래서 정상회담 첫 대면 정상회담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나머지는 마크로플란스 대통령 또 기시다 홍명일본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딱 세사람만 시간을 내서 180개 국가 중에 원수를 만난 사람은 다섯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총은 무슨 뭐 외교 참사라고 그날 미국에 있을 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대기업 원어드라고 투자 유치 약속을 받는데 11억 5천만 달러 역대 대통령의 외교적인 순방 중에 이 많은 채무 액수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어요 이런데도 48초 만났으니까 야 외교 참사다 48초 만나기 전에 최근에 문제되는 IR 법안 이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참고들의 협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미국이 아 이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력을 한번뿐 중고자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잘 됐는데도 그냥 48초 만난 걸 가지고 또 대통령 기싸움에 일본 총리를 찾아갔어요 30분 동안 회의를 했어요 30분 동안 회의했는데 왜 또 정상회담이라 안그러고 간담회로 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야당이 큰데 민당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예 대화 자체를 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일간의 강제징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우리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청구가협정을 통해서 3억 달러라는 부상 권조를 받습니다 그게 과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털어서 하자 라는 의미를 받았는데 우리가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미스피트 중공업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법안에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확보한다 돈을 다시 줘라 대상을 하라 라고 판결을 내린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다 1965년 우리가 이 문제를 왜 또 다른 얘기하냐 우리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죄라 그렇다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이걸 가지고 핵법을 내놓을 생각조차 안하고 맨날 죽창갑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일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맨날 도발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상대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찾아 정말로 내가 이 한일관계를 꼭 한번 풀어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간거에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10월 초에 제가 언론을 보고 놀랬어요 키스따 호미호가 일본 중위원회에 가서 소식표명 연설 연설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일부 입장에서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 국가다 김민희 협력을 해서 현안 문제를 풀어가겠다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에요 월 1월달에 키스따 호미호가 일본 정기국회 소식표명 연설에서는 뭐라 그랬냐 한국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 한국정부로 하여금 너희들이 강제징역 해법을 가져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대화자치를 거부했던 기스따 호미호가 밖에 없고 요번에 또 군항편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미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또 두 정상회담 만나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문제를 풀어가자 대화를 풀어가자 의견합치를 그럼 한일관계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한일관계 엄마로 만난게 문재인이고 민당정부 한일관계 물꼬를 튼게 윤석열 태초에 근데 이게 왜 외교 참사이야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왔어요 이 말씀 독한 관계 독한 관계 원칙을 가지고 그러고 있고 정말 한미동맹을 다시 주축으로 한중관계를 다시 정상계도화시키고 한일관계도 다시 정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무너뜨려진 태한민국의 외교를 다시 정상화시킵니다 대내적으로 얻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의견 저는 며칠 전 국정감사 중에 목사님 변호사 장로님 세 분이 아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윤이 형 칼이 났다 아 왜 그러세요 교과서가 엉망이다 교과서 교과서에 6.25 남친 얘기가 안 나온다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기양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 있다 가져오세요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오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교과서가 과거의 민당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냥 민주주의 국가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민당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가트리려고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당에 추정하는 헌법 초안에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보다 그래서 민당정부에서 전문 학생들한테 그냥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명확하게 컴퓨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교과서 개정 시안에 그냥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교 남친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유교 남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평등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성초적 문제 등등을 가지고 와서 밤에 원내대표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커요 다 가지고 막 전문 축에다 11월 9일날 교과서 개정 시안 이나 다시 자유민주를 집어넣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근간을 무너뜨려 하는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어넣 숙주들이 아직도 여기서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내고 국회의원들이 알아내고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같이 목사님들하고 용사해서 이 문제를 한 2만명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도 집회도 하고 획치도 했어 정말로 자랑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아스팔트 투쟁을 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위인맞이 환영단 활개쳤습니다 인터넷 보면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그러는게 그리고 그런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를 하더라도 아예 속수무체 방관합니다 경찰 가만히 둡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속주 뒤에 아직도 기생하곤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힘길 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총대 매는 사람이 없어 총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을 지키기 위해서 총대 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오히려 기독교계 시민단체 이런 데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말씀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사실 우리가 3월 9일날 정권교체를 했습니다만 정권교체 실감을 못하시죠 실감 못합니다 6월 1일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만 중앙권력은 솔직히 대통령만 바뀌었지 가장 중요한 국회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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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수 민낭의석수가 169석입니다 정의당 시대전환 합치면 180석이 넘어갑니다 우리 탕의석수 한 115석 정도 됩니다 115석 그런데 정권교체를 해서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정권교체를 했는데 정말로 국회 국회 국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밀립니다 우리가 정부측에서 77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10개 법안을 중점 법안을 내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리티어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24일날 의결서를 채택하겠다 야랑 전체가 뭉치면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지켜본 다음에 붙이라면 하자 근데 사실 제가 국회에서 원내수국 부대표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만 국정조사 많이 해요 국정조사 하면 정말로 국정에 대해서 잘못된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게 아니라 그냥 완전 정쟁에 장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정감사비 조사에 관한 법률 탈적이라면 수사를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서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안나와도 내가 수사받고 있는데 안나간다 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나오더라도 증언 거부하면 어쩔 도리 사실상 시도성은 별로 없어요 야당에 완전 정책에 판떼기가 되어버리는데 국민분들은 제대로 모르세요 국민분들은 국정조사 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것하고 국민들하고의 인식의 갭이 있습니다 그 인식의 갭을 우리가 결국 내일이나 우리가 또 위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다 국정조사를 반대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민적인 눈높이는 해라는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힘이 없다 국정개혁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진정한 정권개체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나 봄은 봄인데 진짜 봄이 아니다 출내 부사출이다 그럼 진정한 정권개체는 언제 오냐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만 진정한 정권개체가 이겨있어 내년 총선은 정말로 나 대통령의 운명 윤석열 정부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길 하는거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부터 우리가 내거는 국정개혁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다수당이 되야된다 그게 절대 불가해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제2당이 될 수 있느냐 정말로 민심이 우리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스스로 자문해보내된다 사실 우리 우리 제주도 토양을 보면 척박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세 곳이 다 야당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는 거의 다 DK 영남 대구 대구 경북 민당은 의석수가 어디에 있느냐 호남 다 석권했죠 수도권 거의 석권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수도권의 의석수가 몇 석이냐 제가 말씀드릴게 놀랄거에요 놀랄거에요 서울의 의석수가 총 48석입니다 48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는 딱 8개입니다 40 대 8 40 대 8 서울의 강남서초 소파 용산에는 거기 전부 우리 당의 텃발 텃발 외에는 한군데도 당선된게 없습니다 경기도 의석수 50 부석입니다 50 부석입니다 50 부석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 7개 52개가 51개가 민주당 1개가 정의당 신당 그리고 7개 국민의힘 그리고 인천 13개의 의석수 300만 도시입니다 텃발에서 한군데대 선반대 제가 무수송에서 돼서 돌아와가지고 두 섬입니다 11 대 2 대전 8개 의석수 중에 우리 국민의힘은 한 섬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의 성공은 선거에서 지면 돌아와면 타버립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선거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수도권하고 비슷한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러나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한데 탐총선이 이러더라도 TK지역은 우리 쪽 아성이대도 호남 민주당 아성이대도 그러면 선거를 어디서 이겨요 수도권에서 이겨요 탐총선 승리의 대격전 수도권 믿다 한번 들어다보세요 믿사 이재명 수도권위원 이재명 60이 안됐습니다 이재명 밑에 정찬대 정찬대 고민정 박찬대 서혁 장경대 최고위원 전부다 다 수도권위원 장경대 최고위원 39성 60 60 넘어간 전부 젊은 수도권위원 당 지도권위원 민낭은 전략적 판단 수도권위원 이겨야 됩니다 원내지도권위원 한번 보세요 박홍구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구 대표 전부다 다 50대 수도권위원 60조차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지도부의 전부 수도권위원 우리는 단지 이재명의 반사적 이재명 사법처리될 감성이 높죠 그럼 민당 단 이재명을 걸고 민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하면 깃발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는 당대표 분명히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수도권 수도권에 나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큰 면에 정말로 제가 수도권위원으로서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고 제가 우리 구의원 시위원분들하고 아침에 돌아다녀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여론조사 보면 알죠 그걸 다 느낍니다 그럼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되냐 당이 우리 당원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냐 정말로 절박한 이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해야되냐 저는 저는 사실 뺄셈 정치를 대격합니다 나누기 정치도 대격합니다 뺄셈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 박근혜 대통령 단행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 우리 손으로 강조했습니다 무진장 반대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지 않았습니까 무지막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니 당권 정직 1년 당했습니다 지부당 위원장 박탈 좋습니다 박탈 하십시오 그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왔습니다 너마도 뺄셈 정치의 피해를 피부로 철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폼셈 정치 폼셈 정치에 우리 내부적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봉합하고 화합 통합의 정치에 하여 정말로 우리가 지도부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은 당위는 원내지도 그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리할 뿐이지 우리는 다같이 다같이 가야 뺄셈 정치 하면은요 결국 그 타격이 우리 당 전체로 미친다 그래서 더 센 전체야 제가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의 폼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하기 힘든 일 제가 비공개 의청에서 저 윤상현 뺄셈 정치의 피해를 너만 느낀 사람 덧셈 정치 그러나 우리가 부대위에서 올라갈 주역이 바뀔 뿐이다 나도 박근혜 대통령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박탈을 당했다 그러나 그게 또 실세 숙명이다 잠깐 무대에 있다가 다시 또 나가 무대에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단 촉구에서 또 또 다른 지도부가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화학과 통합의 기반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누구 보기 싫다고 해서 저 사람 내치고 저 사람 대척하고 저 사람이 나가서 신당을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 TK에서 어느 신당에 나와도 뭐가 나와도 국내 후보가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은 너마도 절박합니다 500배척표 싸움 500배척표 싸움 500배척표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오냐 우리끼리 뭉쳐야 되지 우리끼리 서로 배척하고 배제하고 탈퇴시키지 하면 그 영화가 국가가 우리들 전체에다가 정말로 관조적 영향춘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정치하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 뭉쳐서 한듯이 배우는 총선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고 저하고 속된 말로 케미가 만난다 큰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통크고 허통하고 일단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 가슴 가슴 다 머리로 정치하는 가슴으로 정치하는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정말로 처음으로 가슴 절전히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한듯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지혜를 성공시키는데 내가 두 번 하도 열 배 이상 뛰어야 되겠구나 그게 제 선거를 제 선거를 제 선거를 제 선거를 동시에 다 자신을 위하는 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무소속에 두 번 살아오고 옛날 세부장 사무축 때 선거에서 이겼던 경우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수도권 선거의 견인차가 되겠구나 수도권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에서 판단이 날텐데 아 이런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일 대세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제주도당 도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국회의원님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미리 미리부터 그러면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자리를 주고 또 양반을 우리의 정치충원 대상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리를 주고 키워줘서 그게 우리의 정책 토양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위원님들 열명분 계시면 도위원들이 당 지도부하고 똘똘 뭉쳐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주황당에서 제가 보면 참 부족한게 많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텐데 왜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돈들 비례대표로 발탁을 하고 또 지구상부 연장들에 대해서 경력 관리를 해주고 그게 뭐냐 여당 이점이 아니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얘기를 안하느냐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내겠다 어떻게든 제주도당이 정말 무뚝 설 수 있도록 제주도당에서도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나오고 또 앞으로 선거에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경력 관리를 중앙당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당시도부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십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거에 승리다 선거에 승리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지켜낸다 반드시 이겨라 그게 나를 위해서 대통령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내 후선들을 위해서 이겨야 그 선거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청년층 중독층 우리 배율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우상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대겠다 그리고 제주도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열어서 반드시 내후년에 제주도당에서 총선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요님들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간단하게 질문 네 오늘 뭐 참석하신 우리 방직자분들 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히 한 세 개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문입니다 네 이번에 아니 냉면이 lem 사실 저는 그 천연 mäßig 당대표는 몇 가지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대해 아까 말씀 드린 政権리아 정체 여기 이 lethal 사람들은 정책감의 메시지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그 당에 안 보인다. 또 대통령하고의 소신력 속에서 대통령한테 당당한 당당하게 당의 목소리, 민심의 요구를 잘 아시는 사람이 누구냐? 각오. 그리고, 야,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김무성 당대표사의 갈등. 그때 우리가 일단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공천 탈락했습니다. 압조적인 데, 제 지역에서 압조적인 데도 저를 탈락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48% 없고, 우리 당 공천받은 사람이 10% 없고, 제가 차점 대학을 따블 스코어 이상으로. 컴백. 개인을 보면 야, 꽃 사가고, 사람 좋고, 물이 있고, 더 큰 물인데, 참 정말로 대상을 좋아합니다. 별별 얘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사장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우리의 외교가 너무, 미국하고 일본에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의 러시아 쪽, 중국의 반발을 사서, 우리 경제에 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중국 외교사장에 대해, 대중국 외교사장에 대해, 대중국 외교사장에 대해, 어떤, 앞으로의 어떤, 외교회에 있어서 부안점,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요? 어떤 것인지, 제가요? 사실, 우리가 사들 배치한 게, 2017년도 봄입니다. 2017년도 봄. 사들 배치를 하고, 우리들한테, 한안경을 내렸습니다. 모범을 했습니다. 롯데, 철수하고, 아모레퍼스픽도 사업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차터로 오는 비행기, 또 우리가,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을 팝니다. 게임 시장을, 우리가, 중국 게임 시장으로 한, 한, 100조가 넘어왔습니다. 거기 게임을 팔려면, 게임 허가증을 맞습니다. 그거를, 반하우라고 합니다. 반하우라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도 발급을 안해줍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은,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거 풀어라, 왜 안하냐, 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 불쩍 외교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불 정책, 산불 정책하고, 내가 중국에 따라서, 심지어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그런데, 열한 끼니를 하는데, 여덟걸로 혼박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대통령이 가서, 슬슬 기는데도, 우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라, 풀어라. 경제법을 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진핑 주석 보고, 방안을 해달라, 방안을 해달라. 여러 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방안을 안 했습니다. 2014년 7월달, 여름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때 왔을 때, 제가 그때 만났는데,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하는 것도, 일종의 마게닝 칩으로, 하나의 카드로 쓰는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골종하게 했습니다. 중국몽이라고 있습니다. 중국몽, 중국몽. 이게 뭐냐. 중국이, 앞으로, 세계 제1의 대국가가 된다. 1949년, 이민, 이민, 중국 중앙인민국화국이, 컨설된 다음에, 딱 100년 후인, 2050년에, 중국의 최대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중국몽이라고, 중국의 꿈. 우리 문제는, 이 사람은, 가가지고, 중국몽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하에, 인도 대통령 전략에, 참여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그랬습니다. 또한 내 중국측에, 거의 선다고 할 정도로, 대, 좀 경사 외교를 했는데, 돌아오는게, 돌아오는게 뭡니까. 우상하던 보복 조치 하나도 안 풀고, 방안을 해달라고, 한 번도 방안을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중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국가 원칙, 국익이란, 인권이란, 법치란, 자유란, 우리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대중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쟤네들 깔 보지 않는다. 사실, 요번에, 대통령이 푸른 편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완전, 미국 일변도 아니냐. 우리, 중국의 보복 조치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발휘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겁니다. 왜 이뤄졌냐.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미국 주도와의 질서에 들어가. 순간,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헤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한중 외교를 하자. 물론, 한중 외교를 할 때는, 상호존중과, 호혜팡북도, 그리고, 공동이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는데, 인권이란, 자유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죠. 요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 3월,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한국, 미국, 한국, 한미일, 새 정상회담 모여서,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이 연쇄 정상회담. 그런데, 새 국가 정상이,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또 처음, 그런데, 포괄적 공동성명을 보면은, 우리의, 대통령이 생각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이 원인, 우리의 표현이 다 들어갔어요. 미국과 일본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프리 앤 오픈, 프리 앤 오픈 인도 파시픽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절을 넣었어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인데, 그 인도 태평양은, 허용적이고, 회복력이 있고, 그리고 안정한, 이런 단어를 넣었습니다. 영어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프리 앤 오픈 인도 파시픽, which is inclusive, resilient, and secure,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적 공동성명 말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 국가마다 다양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긴밀히 공조하자. 우리의 목소리를 다뤄. 이게 중국 배제가 아니다. 우리가 포용적이고, 다양한 외교 전략이 있다는 것은, 중국 배제가 아니다. 우리는 원칙에서는 외교를 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부활적 공동성명이 나왔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물론, 한미농맹의 주축입니다만, 중국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우리가 맞는, 소위 말해서, 국익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법치라든지, 국제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외교를 너희도 해라. 대만 대협에서 어떤 평화 안정화 해친 행위 하지 마라. 남중국에 의해서, 자유항행을 보장을 해라. 등등해.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적극적 건설력 역할을 해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을 깨고 있지 않냐. 그럼 중국이 너희, 어느 정도 너희는, 일종의 종족, 행태로서, 북한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걸 주장해서, 경대된 건 아니다. 오려, 원칙을 가질 때, 중국이 깔고지 않나라. 원칙이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가, 타선 지척으로 삼아서, 과외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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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의원님, 그, 대통령을 돕겠다고 얘기하신, 아까 말씀에, 정말로 가슴이 힘들었습니다. 여,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우리가 지리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목숨을 걸고, 그 슈퍼런, 문재인 권력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목숨을 걸어주신다면 거대 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당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 도의원들, 당원들 전부 목숨을 건다면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싹 승리할 수 있다면 김종월 대통령처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목숨을 걸어줄 수 있습니까? 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의원들이 약해 보입니다. 제대로 된 목숨에도 못 내고 민당하고 비교해 보면 민당은 인형성이라도 강력한 집단입니다. 인형. 그런데 우리는 인형으로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집단같이 보이는 그런 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을 개혁해야 된다. 저는 당을 개혁하고 변화하고 쇄신시켜야 된다. 저는 세상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매번 전직 국회의원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의도 연구원.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뭡니까? 우파에 우리 국민의힘의 인형적 자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그럼 여의도 연구원의 정관을 불러다가 야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약한 이념적인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이념적인 자표가 어느 건지 당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맨날 당대패 전립품처럼 낙선한 국회의원을 갖다 놓고 끝난다. 이런 것부터 잘못됐다. 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저 이익집단의 성격을 대피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진 옥파의 인형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연구원 또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저쪽에다 줄 쓰면 공천받을까? 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 개혁 중에 하나가 여덕이 온 것부터 고치고 또 당원들이 평가를 하게 만드는 당원들이 신문고 제도 저는 신문고 제도를 만나려고 신문고 제도를 비밀려 해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역 주민들이 평가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제대로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옥수포구 싸우면 이깁니다. 빈당 한번 보십시오. 아 이재명 대표 이게 발휘됩니까? 그런데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민당에 있는 최고인들이 나서 두드러고 방판배고 칩니다. 최근에요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보고 떨어져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주교 신부 우리는요 딱 성명서 한장 내고 끝냅니다. 한마디 하고 하도 하도 내가 기가 막혀서 제가요 정론관을 국회 기자회견장을 몇개월 만에 찾아갔습니다. 가장 생명 존중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성경회는 정식적으로 했는데 천주교는 그냥 정직만이었습니다. 성공이 아예 박탈시켜버립니다. 천주교의 대응이 너무 약하 그런데 약한건 우리도 너무 약합니다. 우리 우리도 약하고 만약에 민당 대통령을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얘기했으면 빈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빈낭에 있는 국무총리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이낙연 가만히 있었겠느냐 장관들과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리고 신고하고 이미 정진상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어? 그런데 우리는 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념성이나 투쟁성이 약하구나 이 당에 병고시킬 바구이 뭐냐 아 저는 신문고제도를 당원들이 평가하게끔 만드는 그게 당 지도가 볼 수 있는 그런 과의 자료를 갖추낸다 그가 알면 안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번 대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최선입니다 최선 그런데 저는 그 단계는 좀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단계가 아 내가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을 명확하게 하자 원로에도 하자 그게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나의 진정성을 대통령은 그 통으로 나를 넓은 가슴으로 이해주리라 믿는다 라고 그게 결국 대통령을 위하는 길 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번 또 아까 주셨는데 네 우리 저 뒤쪽에 계신 분 아까 여러분 생일 전복이 불렀네 새가 신이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 새 마음을 깎고 새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요 주가 짓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구름 용산 만들어 알뜰살뜰 가득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요 주가 짓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